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시되는 새 흘물을 우리에게 준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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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